안녕하세요 모험가방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위치한 오노마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 입구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저희는 먼저 체크인 하겠다며 그만 지하 1층에서 먼저 내려버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찾은 지하 2층 텅텅 빈 이곳을 지나 드디어 호텔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갑니다 체크인은 7층 프론트 데스크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노마 호텔은 이곳 7층에서 신세계백화점 6층이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여기 왼쪽입니다 이번엔 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 룸이 아닌 프리미어 코너룸으로 묶었는데요 주말 요금 조식 포함 40만원대였습니다 주말 요금 조식 포함 40만원대였습니다 전반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코너룸의 경우는 트윈베드는 없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방은 36층의 시티뷰 룸입니다 코너룸이다 보니 한쪽으로는 산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강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 코너룸인 갑천뷰 룸의 전망은 대략 이렇습니다 옷장 안에는 베스로브가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따로 없다고 하네요 금고와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바에는 네스프레소 머신과 캡슐 4개가 있고 차와 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오머 호텔은 미니바를 1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 룸 다이닝 메뉴입니다 호텔 시설 안내문도 참고해보세요 저녁은 타운하우스 석식 뷔페로 먹었는데요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리류 옆에 살라미와 연어, 치즈가 있고 채소가 놓인 곳 옆으로 신선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디저트 코너엔 케익류와 타르트, 티라미슈, 마카롱 등이 있었습니다 사시미와 스시 코너도 훌륭했습니다 따뜻한 요리 코너도 둘러보겠습니다 charmingly Hiпарic me 안녕하세요 이 삼성으로요 스물атов은 석식 Ut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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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리 코너도 저녁과 좀 달라졌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일도 저녁과 좀 다른 과일이 있었고요. 견과류와 시리얼, 주스와 요거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있던 스시 코너는 없어졌어요. 따뜻한 요리도 살펴볼게요. 만두는 그대로지만 저녁과 다르게 소세지, 토마토, 해시 브라운, 베이컨,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 등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 쌀국수와 오믈렛, 프라이를 바로 해주십니다. 그 외에 밥, 김, 불고기, 가자미, 체육볶음, 마파두부, 오트밀, 삶은 계란, 그리고 나박김치와 한식 밑반찬, 육아 있습니다. 계살스프, 단호박죽, 삼계죽, 황태국도 있습니다. 체크아웃 1층 로비의 호라이즌 카페로 갑니다. 메리어트 회원이라 체크인 때 웰컴 드링크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호라이즌 카페입니다. 웰컴 드링크 쿠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 중에서 저희는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프레쉬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프레쉬 주스의 종류 중에서 시크릿 밸런스랑 에프톤은 릴렉스 주스도 좋았어요. 신세계 백화점과 연결되고 수영장 이용이나 식사 등이 모두 만족스러웠던 오노막 호텔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모험 가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